클릭하고 있으면 뽑히는 거거든 아 뽑아야 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건 쉬울 거 같은데 노가다 게임인가 과연 쉬울까 여러분도 알지 않아요 저 아더 잖아요 딱 칼뽑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있지 내 안에 숨... 아니 벌써 까먹었네 내 안에 불타고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참담한 그 미래도 다 내 운명인가요 나는 보잘 것 없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 아 다 까먹었네 누구도 대신 날 막을 순 없어 날 위한 길이 아니니 엑스칼리버도 내 것은 아냐 내 앞에 펼쳐진 이 길 나의 운명이라면 난 왜 거대한 저 바위가 두려울까 선택받은 게 나라면 물러설 수 없는데 거친 불길이 내게 솟구쳐올라 모든 일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새롭게 다시 시작해 이거 떼면 들어가구나 이거 떼면 들어가는 거였구나 자 뒷부분만 부르고 이 게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 믿음을 갖고 견뎌 내 안의 악마와 싸워야 해 용기를 내 의심 따윈 던져버려 그게 나의 운명 내 앞에 펼쳐진 이 길 오란 나의 운명아 가자 가자 저 거대한 밤을 정복하러 이 땅이 날 부른다면 용기를 다 끌어모아 저 엑스칼리버 저 엑스칼리버 저 엑스칼리버 앞에 나 맹세하리 모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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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힌다 모듬 저 엑스칼리버 이거는 과감하게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